아 더워 아니야 아니야 색상이 나오면 안 돼 네 안녕하세요 준상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찾아뵙게 됐는데 과연 뭐 때문에? 무슨 일 때문에? 이렇게 카메라를 틀게 되었을까요? 그것은 바로 바로 네 저희 가족이 이번 추석 때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가족이 놀러 가는 펜션은 이제 그냥 일반 펜션이 아니고 저희 푸딩이 같이 놀러 갈 수 있는 애견 펜션입니다 애견 펜션 여기 아마 이렇게 사진이 뜰 거고요 맨날 산책만 푸딩이 같이 갔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여행을 같이 가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잡았다 아이씨 푸딩이 소개를 하자면은 강아지인데 되게 순합니다 일단 먹을 거를 좋아하고 또 푸딩이는 바로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습니다 아 아 아 네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이제 저녁까지 다 먹고 이렇게 타면서 산책하고 있습니다. 벌써 어두워졌는데 이제 추석이니까 보름달이 떴네요. 우리 원더랜드도 추석 잘 보내시고 저는 이만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